안녕하세요. 허브경대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. G2POWER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선을 어저께 좀 깨버리고 이 양봉의 저점 라인까지 깨버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추세가 무너졌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. 애초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던 곳은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렸던 8500원 라인 구간입니다.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뭐가 연출이 됐어요. 이 21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8500원 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선 치더라도 이 언저리를 지켜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.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갖고 봉을 두 개 만들고 밀려서 여기서 지지를 했다.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뭐죠. 여기 라인 구간에서 혹시 박스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21선을 타고 눌림목 형성해서 반등 나오는 이런 구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이 중요하겠죠. 여기서 말 그대로 박스권을 그려갖고 저항받고 밀릴 것이냐 돌파하고 눌림받고 닫을 만원 라인을 돌파해 줄 것이냐 이런 흐름이 어떻게 연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. 다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 구간에서 단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거래량도 굉장히 적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21선을 눌림목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중 바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하죠. 물론 이중 바닥의 완성형은 어디에요 결국 여기 라인을 돌파 해야지 이런 모습이 연출되어야지 요 꼭지점을 돌파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와야지 이게 이중 바닥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중 바닥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또 맞고 밀려서 삼중 바닥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원정 관련해 갖고는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재료 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성장 가능성 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도 파워 또는 원정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나와주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부분 없을 것 같고 이 뉴스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를 했다 뭐를 했다 뭐를 했다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아니라 수주를 따냈다 또는 뭐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만났다 그리고 뭔가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가장 좋은 건 이 수준물량이 나왔다 라는 뉴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유지시키거나 단기간에 추세선을 돌리기 위해서 또는 단기간에 저항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짜잔한 뉴스들 조금 잽을 날리는 뉴스들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뉴스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슈가 나와줘야지 이 만원 라인을 조금 강하게 돌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 2천원 정도까지의 주가가 올라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요 영상에 이런 링크를 달아드립니다. 댓글에 링크를 달죠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허브경제TV로 연결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오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G2파워를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허브경제TV가 무료체험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도 거기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링크 타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체험이라고 담아만 쓰면 됩니다.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귀찮다고 지난주에 밀어놨던 분들은 이번 주에 뭐 hlb 제약이라든지 ap 위성이라든지 가온 cbs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매수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을 못 챙겨 갔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저희랑 함께 가면은 다음 주는 조금 더 편안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주 다음주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